우리는 후손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은 화석연료였죠. 화석연료는 한정적이며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일으키기에 에너지 문제는 국가와 전세계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MTS는 바로 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MTS는 2002년 창사 이래 R&D를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시스템에 특화된 냉동 공조 제품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기조화 분야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MTS의 냉동 공조 부품은 무결점, 불량률 제로란 품질 목표로 냉동 공조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의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증명하듯 MTS에서 제작하는 냉동 공조 부품은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고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MTS의 공기열 히트펌프는 체계적인 생산 관리를 통하여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또한 EVI 컴프레서 기술을 적용하여 영하 20도의 극한의 조건에서도 60에서 80도의 온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비 무려 7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입니다. 국내외에서 뛰어난 효율과 내구성으로 정평이 나 있고 냉동 사이클을 이용하여 내부 콤프레셔로 여름에는 외기에 열을 방열하고 겨울에는 외기에서 흡열하여 실내 냉난방을 수행합니다. 최근 출시된 멀티형 히트펌프 제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유자재로 냉수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COP10 이상의 고효율 제품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라인업을 가진 MTS는 호텔, 병원, 빌딩, 사우나, 농장, 공장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의 보급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MTS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최고의 기술력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보유한 수많은 지적재산권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MTS는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유해 물질도 배출하지 않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의 실현 이젠 22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이기에 MTS 친환경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는 필수입니다. 행복한 내일을 이루고자 하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MTS 말씀하실 하나씩 중심지